네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이번 36회부터 새롭게 부동산학개론을 하게 된 이종호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부동산학개론은 저와 함께 즐겁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입문과정 첫날이니까 이제 우리 공인주계사 공부를 하기 전에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주계사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공부방법을 설정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제 강의를 듣지 않게 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반드시 들어주시면서 공인주계사 학습기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을 우리가 방법을 좀 잘못 적용해서 공부하시다가 이 시험의 특성을 모른 채로 그래서 이렇게 큰 오류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일단 공인주계사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일단 공인주계사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어요. 1, 2차를 하루에 치른다 하는 겁니다. 1, 2차를 하루에 치른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3대 공인자격증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민간자격증이에요. 부동산 관련 공인자격증은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 시험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개업하는 자격증은 아니고요. 취업하는 자격증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공인자격증 그러면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무튼 나머지 두 가지 시험 같은 경우는 1, 2차를 다른 날짜에 쳐요. 1차 합격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지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장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전에 1차 시험을 쳐요. 2차 시험을 딱 치고 1차 합격했는지 난 몰라 지금 모르는데 2차 시험을 칩니다. 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 1차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거의 유일한 시험이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의 단점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이냐면 1차, 2차를 다른 날짜에 치르는 시험은 기회가 몇 번 있다? 두 번이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 예를 들면 3월달 1차를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해 9월달 정도 2차를 치고 불합격을 해도 그 다음에 9월달에 2차를 한 번 더 칠 수 있습니다. 즉 2차를 칠 기회가 몇 번? 두 번이나 주어지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올해 1차를 합격했으면요. 내년 시험, 익년 시험에서만 기회가 한 번밖에 안 주어진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시험을 1, 2차를 다 치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1차 합격자가 다음에 2차 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1차, 2차를 하루에 칠한다. 두 번째, 정말 별 두 개. 정말 중요한 얘기. 점수, 배점이 모든 문제가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촬영되는 시점이 수능 전날이거든요. 수능 문제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사 문제라든지 점수, 배점이 다른 그런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0점짜리도 있고, 20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20점짜리는 난이도가 조금 높겠죠. 그리고 문제품대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죠. 하지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걸 틀리면 한 방에 20점이 깎이니까. 하지만 공인중개타 시험은 점수, 배점이 똑같다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완전히 난이도 상이든 중이든 하든 똑같이 2.5점입니다. 좀 이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느낌이 대충 오죠. 세 번째,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상대평가 시험은 인원을 끊어놓고요. 그 인원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이 필요하겠죠. 고득점을 맞으면 합격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다. 공인중개타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가 잘하고 내가 잘해도 둘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둘 다 60점만 넘으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에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노량진에는 공무원 학원도 많고 경찰, 이런 수험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상대평가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친구가 합격을 해서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경쟁 구도가 심해요. 같이 밥도 잘 안 마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얘가 합격하고 나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공인중개사 수험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평가 시험. 그리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가시험 하나도 없습니다.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외국을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이란 정의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정의는 하루에 1, 2차를 모두 치르는 점수 배점이 모든 문제가 2.5점으로 동일한 절대평가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수 배점이 모든 문제가 2.5점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할 내용이 됩니다. 좀 이따 수험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공부를 하는 방법 전반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점 시험 절대평가 60점 시험은 반복 또 반복으로 반드시 60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피트 앤 리피트 반복만 하시면 무조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하실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혹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 반복하신다 하는 생각을 기본 공부하는 내내 공부하는 내내 대전제를 깔고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거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다? 일단 넘어갈 거다. 넘어가서 다음에 한 번 너 꼭 이번에는 분하지만 나 이번에는 그냥 물러나지만 다음에 너 꼭 한 번 도전해서 너를 극복할 거야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판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자꾸 파요.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스톱 해놓고 계속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관은 절대로 맞지 않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반복 또 반복으로 자동습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반복 반복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만 나중에 7월 이후에 모아 모아 모아서 집중적으로 그때 그 부분만 정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 다독 후 정독으로 공부하신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험 초반부 그리고 우리가 수험 기간을 총 1년으로 봤을 때 한 11, 12 그 전년도 11, 12 그리고 1, 2, 3, 4, 5월달 정도까지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까지는요. 주로 이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풀이보다는 이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론 공부하실 때는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 동영상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본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차 운전하실 때도 강의 틀어놓으시고 내가 나와서 막 강의하고 있겠지?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좀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이동 중에서도 전철 타고 이동할 때도 좀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계속 기회에 꽂고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한 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섯 개 지문을 읽었어. 그런데 세 개 지문은 확실히 답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까지는 골라내는데 두 개 정도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영상을 좀 많이 듣고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요. 익숙한 지문과 어색한 지문을 골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익숙한 지문? 많이 들었던 내용. O 어색한 지문? 이거는 많이 들었던 지문에서 약간은 어긋나는 지문.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의 힘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만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동영상을 오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하실 때 유의할 점은요. 이 정지 버튼 아 나쁜 놈 정지 버튼 나빠요. 정지 버튼 나빠요. 정지 버튼을 자꾸 누르고 한 시간짜리 강의를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듣는 습관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 또 반복에 상당히 해악 상당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에 정지 버튼을 아예 이렇게 누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하란들 한번 해보세요. 정지 버튼 절대 금지. 정지 버튼 절대 금지. 모니터에 정지 버튼 나오는 부분을 칼로 파버릴까? 어? 거기다가 뭐지? 그 단창고를 붙여버릴까? 아예 정지 버튼 부분을 누르지 않게끔 하시고 혹시 수업 중간에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걔만 뭐 시간 같은 거 메모해 두셨다가 34분 차 이해 안 되는 거 나왔어. 그 다음에 24분 차에 정리가 좀 필요한 것들이 나왔어. 그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해당 부분만 또 나중에 찾아서 반복을 하시는 게 좋지 한번 플레이 되는 부분은 계속 플레이 하시는 게 좋다. 특히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실강 들으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는요. 이 원칙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지 버튼 절대 금지. 떼. 세 번째는 제가 만든 기법이에요. NL 기법이라고 하는데 N Now L Later 발음 괜찮은데? N Now L Later Now and Later 기법을 좀 활용하시면 학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NL 기법 NL 기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정리가 되는 내용들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 N 지금 공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 막 이번 심에 꼭 나올 것 같아. 그럴 때는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지금 내 실력으로서는 공부 초기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런 부분들은요. 나중에 암기만 하면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L 나중에 공부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야 될 부분과 나중에 공부해야 될 것을 구분만 해주셔도요. 내용 앞에다가 N L만 구분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 양에 치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 양에 놀라서 공부를 갖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책을 열었다가 깜짝 놀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N L 기법을 활용하시면 지금 공부해야 될 것만 취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L만 딱 적어놓으시면 돼. 좀 어려운 내용들 아니면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 어차피 지금 외워너도 까먹어. 반드시 까먹어. 그러니까 나중에 L 이거는 NL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반복 또 반복 리피트 N 리피트 반복 또 반복으로 우리 공인 6회다시험은 60점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1번으로 다시 올라갔다 올까요? 공인중개사 시험 한 줄 요약 1,2차를 하루에 치르는 점수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한 절대평가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이거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써먹어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이야? 아 공인중개사 시험은 하루에 1,2차를 모두 치르는 점수배점이 모든 문제가 2.5점으로 동일한 오지선다 절대평가 올 객관식 시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 좀 요즘 공부 좀 하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든 문제가 점수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당연히 난이도 상중하 중에서 뭘 공략해야 되겠다.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공략해야 됩니다. 집중공략을 해야 됩니다. 집중공략 보통 이제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난이도 상 중 하가 있다면 35회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난이도 중이 한 20문제 정도 돼요. 하가 한 10문제 정도 상의 한 10문제 정도 됩니다. 40개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24개입니다. 몇 개요? 24개. 24개만 맞으면 합격을 하는데 난이도 중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30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안 풀면 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합격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시험장 가서 풀지도 못해. 어차피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시험장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들은요. 난이도 상짜리는 월 처음부터 건드리지도 못하게 시스템이 시험 시간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중과 하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고 공인 자격 시험의 특성을 활용하시면 40문제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골고루 8개씩 분보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문제가 1번 정답이 8개 2번 정답이 8개 3번 정답이 8개 4번 정답이 8개 5번 정답이 8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혹시 여러분들이 한 사람 문제를 푸셨는데 그 중에서 2번이 2개밖에 없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2번은 반드시 정답이 8개가 나와야 돼. 나머지 부분들을 10문제를 모두 몇 번으로 밀면 2번으로 쫙 밀어. 2번으로 2, 2, 2, 2를 밀어. 그러면 여기서 또 반드시 2문제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난이도 상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풀어서 2개를 맞출 수 있을까? 잘 못 맞춰. 찍어서 2개를 맞출 수 있을까? 맞춘다니까. 근데 혹시 부족한 번호로 한 번호를 밀면 반드시 2문제 이상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주교사 시험 공부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좀 쉽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어렵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3, 4년을 공부해도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어렵게 합격하시거나 몇 년을 공부해도 불합격하시는 분들은요. 난이도 상을 계속 공부를 해요. 매년. 하지 말라는데. 그거 하지 마요. 그거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나라. 나는 하겠다. 그럼 내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나는 난이도 상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재수강 하시는 거나 재도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저렇게 쟤는 쉽게 따는 자격증을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따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한테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꾸 학창시절 공부. 등수 공부를 하셔서 그런 겁니다. 난이도 중과 하로만도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 36회부터는 강의를 할 때요. 철저하게 난이도 배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이 계산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배제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돼. 그러면. 어차피 할 시간도 없어. 이 계산 문제는 틀리시면 아주 그냥 절단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난이도 하. 이 부분들은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난이도 중. 상중하의 구분을 뚜렷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요? 난이도 중과 하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 타자들이 있죠. 공을 치는 타자들이 10번 타사게 나가서 3번 공을 때려서 안타를 치면요. 3할 타자라고 하거든요. 3할 타자가 그 많은 야구 선수들 타자들 중에서 20명이 채 안 됩니다. 1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3할이 넘으면 사실은 전국 야구 선수 중에서 10등, 15등 안에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3할 타자들이 힘이 좋거나 기술력이 좋은 타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더 좋은 것은 선관이 좋아요. 선관. 무슨 말이냐면 공을 잘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선별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문제 선별력. 문제를 보자마자 아 얘는 어려운 문제구나. 얘는 할 만한 문제구나. 얘는 아주 쉬운 문제구나.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난이도 상중하의 구분이 딱 뚜렷하게 서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중과 하에 집중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해드리겠다니까. 수발하면서 이거는 할 만합니다. 충분히 합시다. 하는 내용들은 집중하시고 안 되는 내용들은 가감하게 배제를 해서 우리 좀 제발 부탁인데 쉽게 합격합시다. 아시겠죠? 너무 난이도 상자리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고생하시지 말고 좋은 데가 있다니까 여기 저기 가지 말라니까 여기 상당히 따뜻한 데가 있다니까 여기 와서 따뜻하게 좀 효율적으로 학습해서 합격을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난이도 중과의 집중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응용력입니다. 응용력 자 우리 이론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요. 문제풀이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과정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론하고 문제 중에서 뭐를 잘해야 될까? 둘 다 잘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A학생과 B학생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학생이 있고 B학생이 있어요. A학생은 이론을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는데 문제를 잘 못 풀어. 반대로 B학생은 이론은 잘 못하는데 문제를 잘 풀어. 이런 게 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A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막 학원가에서는요. 막 이렇게 학원마다 박사가 한 명씩 있어요. 뭐 민법박사 개론박사 공법박사 있어요. 그래서 뭐 민박사 자기네들끼리 그래요. 민박사 왔는가 뭐 그런다니까 공박사 왔는가 개박사 왔는가 뭐 그런다니까 정말 많이는 알고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점수가 알고 있는 만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이렇게 짓불리 이렇게 아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문제를 잘 푸는 분들이 계실 진짜 있어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주관식 시험에서는 좀 덜합니다만 객관식 시험에서는 절대로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답 3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옆에 학생이 물어봅니다. 답이 왜 3번이지? 그러면 어 말할 수는 없는데 3번이야. 그래요. 최점의 맞다니까. 왜 3번이지? 말해달라고 하면 어 이거는 말하기는 곤란한데 3번일 수밖에 없어 한다니까.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응용력이 좀 뛰어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결판은 이론으로 나는 건 아니에요. 결판은 문제로 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후반부에 가면 문제풀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이 우리가 훈련을 할 겁니다.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실 건데 저는 초반부터 문제풀이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기출문제풀이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입문과정부터는 아니지만요. 우리 12월달에 진행되는 기본이론부터라도 미리 보는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적용하다가 계속 한 번씩 해드리는 거 그래서 문제 좀 많이 저한테 부동산학기원을 배우신 분들은 문제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문제까지도 잘 풀어. 문제까지도.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전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응용력이 정말 선천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요. 모의고사 한 번도 안 치르고 합격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해 줘야 되지 특수한 상황을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얹었어? 응용력 좋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쌤 저는 모의고사 두 분밖에 안 쳐봤는데 합격했어요. 저는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봤는데 합격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잘났다 그래서 굵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의고사가 우리 해커스에서도 최소 6번, 7번 정도 진행이 될 건데요. 모등시하세요. 모등시해서 해서 실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수 실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오류 실전에서 내가 범할 수 있는 시간 배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실전처럼 연습을 합니다. 실전처럼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연습을 합니다. 벌벌 떨면서 연습을 해서 근데 계속 떨어 안 떨어 안 뜬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의고사에 첫 번째 엄청 떨려 실제 심의다고 생각하고 치면 두 번째 엄청 떨린다니까 실전처럼 연습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답안까지 제출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뭐까지? 답안까지 작성해서 제출한다. 간혹 답안 작성을 이렇게 안 하고 제출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답안 작성해서 아무도 없지만 옆에 아무도 없지 제출까지 해봐. 그래야지 내가 1차 시험이 100분이거든요. 90분 차에 뭘 해야 될지 95분 차에 뭘 해야 될지 나는 답안 작성을 갖다가 한 문제 풀고 하는 게 좋은지 10문제 풀고 답안 작성 10개 정도 하는 게 좋은지 마지막에 한 번에 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어떤 부분이 편한지를 거기서 모든 것 시행착오를 다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서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월별 모의고사니까요. 매월 치는 모의고사는 길을 쓰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모의고사 치라고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가 덜 됐대요. 언제 다 되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건가요? 도대체 그 공부는 언제 다 된대? 공부를 다 하고 모의고사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실력을 형성하는 과정에 모의고사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 이제쯤 대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지금 내 실력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시점에서는 부동산학교론이 좀 약하구나. 내가 중개사법에 목표했던 점수가 안 나오는 거구나. 내가 이 감옥에 좀 취약한 부분이구나. 이 감옥은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고 내가 자반작성에 조금 약간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시간 배분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를 치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응용력은 별거 아니고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빼고 잘났어 정말 그런 분들은 빼고 일반인들 기준으로는요.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고 많이 노출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반드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쳐보시면 실전에서는요. 조금 편안하게 오히려 훈련처럼 실전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응용력이었습니다. 응용력 중요한 얘기였죠. 다섯 번째 플랜입니다. 플랜 스케줄 계획적인 학습 계획적인 학습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계획이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스케줄표가 없어요. 계획표 없이 그냥 땡기는 날 오늘은 왠지 공법이 공부하고 싶네 하고 공법을 봐요. 근데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씨 어렵네 하고 민법을 봐요. 민법을 민법을 보다 보니까 민법 심심해 너무 막 이렇게 잠아 잠오네 하고 개론을 봐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야 한 대서 시간 했어요. 대서 시간을 하고 온 사람 나오는데 물어봅니다. 당신 오늘 대서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계셨는데 뭘 공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 사람 공부한 걸 말 못해요. 계획이 없으면요. 이렇게 그냥 책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는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7, 8, 9, 10월달 이 마지막 후반부 넉 달에는요.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과 초를 쪼개서 써야 됩니다. 실제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요. 연차를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놨다가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분과 초를 쪼개서 써야 되는 시점에 근데 그때 계획이 없어. 아주 그냥 절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죠. 이때 계획 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계획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마찬가지입니다. 수정 보완하는 거야. 아 내가 이번 계획에는 너무 무리한 계획 어? 혼돈이 무리 됐어. 너무 무리한 계획을 잡았구나. 그럼 다음 계획에서는 조금 줄여서 잡아야 되겠구나. 아 이번 계획은 내가 달성률이 60%밖에 안 됐구나. 한 7, 80%로 좀 높여봐야 되겠구나. 아 이번 계획은 내가 100% 이상 초과 달성했구나. 나한테 상 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한번 짜보시면요. 그 지금 수정 보완된 스케줄표가요. 나중에 7, 8, 9, 10월달 특히 시합 막판 9, 10월달에는요. 빛을 바라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라인 나우 계획표를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계획표를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계획표는 한번 열심히 짜서 학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내가 지금 짠 계획이 좋은 계획인지 나쁜 계획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랑 학원 데스크라든지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면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그래서 예를 들면 교수님 제가 이렇게 기획표를 한번 짜봤는데 제가 이렇게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친절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문 카운셀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24시간 내 친절한 답변을 약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짠 계획표 한번 내밀어 보시고 교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한번 짜봤는데 어떻게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수정 보완할까요? 그대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24시간 내 친절한 답변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8월달 9월달에 하시면 안 돼요. 벌써 잘못된 공부가 습관화되어 버리거든요. 지금부터 시작 단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커스의 교수 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아니면 제 밴드 있거든요. 이종호의 부동산학 여기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있고 유튜브에 부동산학의 이종호TV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지불한 금액에 지불한 금액에 그게 있어요. 전문가의 상담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돈 아깝게 그거 활용하지 못하지 말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 방법을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지 않습니까? 왜요? 전문가니까요. 그 사람이 그 분이의 전문가니까요. 세금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한테 가요? 세무사한테 가요. 왜요? 그분이 전문가니까요. 공개사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제가 전문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로 강의 25년차 접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릴 테니까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시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짜세요. 당장 짜셔가지고 내가 짠 계획 월간 계획 정도는 여러분들 주간 계획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짜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여섯 번째는 공인주계성분은 정신무장이 상당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학생들은요. 야 너 뭐해 직업이 뭐야 그러면 어 나 수험생이야 그래요. 어 너 공부 시작했어 평가사 공부 시작했어 그런다니까요. 직업이 수험생이라니까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절반 정도 이상의 수험생들은 직업을 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굳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의 우선순위가 두 번째나 세 번째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최고의 목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게 아닌 분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결국 중간에 포기하거나 시험을 공부하다가 중도 포기한다니까요. 탈락이론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1차 2차를 동차로 준비하시다가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2포 2차를 포기하는 2포 2포자 점포 전부 포기자가 속출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이고 난이도 중과 하만 집중 공략하면 여러분들이 1년 한 공부해서 따기에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험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우선순위를 갖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두지 않고요. 정신무장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일단 오늘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한번 해보시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 공부 방법 공부 시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원서 접수까지는 하게 그리고 원서 접수한 인원들 시험장까지 가게는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요 중도 포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요 2차를 하지 말까? 1차만 할까? 한다니까요. 올해 동차 학교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공부하시는 내내 다짐을 세 개만 한번 해보시죠. 어떤 다짐? 나 지각 결석 안 할 거야. 동영상 미루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절대로 중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세 가지 다짐을 조금 굳건하게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다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06에서 공부할 때 다짐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바꾸세요. 카톡 프로필 사진도 바꾸시고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해커스 녹색 교재로 사진 찍어서 바꾸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얘 공인중개사 공부 시작했구나 하겠지. 그리고 카톡 상태 메시지를 어떻게 바꾸냐면 2025년 새로운 시작? 언더셋? 2025년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 녹색 공인중개사 교재 웬만하면 내 교재가 좋고 교재로 바꿔서 누가 보더라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는 걸 이롭게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불합격이 염려되어서 불합격할까 봐 불합격이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게 이 공부를 시작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리고 그 해에 아무도 모르게 떨어져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또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떨어집니다. 그걸 매년 반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떨어져도 나밖에 몰라. 안 부끄러워.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 압박감, 당의감 공부를 하시는 내내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시는 내내 약간의 두려움도 좀 필요합니다. 약간의 공포감도 좀 필요합니다. 약간의 그 어떤 긴장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들, 내 지인들이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혹시라도 불합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셨으면 부끄럽지 않거든요. 내 최선을 다했는데 실력이 좀 부족했던가 봐. 그래서 좀 오래 불합격했어.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할 거야.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이거 좀 비겁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살짝 그 순간 불합격했을 때 그 할지도 모르는 불합격도 된 것도 아니야. 할지도 모르는 그거 때문에 그게 살짝 두려워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공부하는 게 나쁜 거예요. 왜 공부한다고 말을 못하냐고 화내서 미안합니다. 왜 말을 못해? 내 공민주교에서 공부한다고 나 해커스 다닌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 저 책이 내 책이다. 저 교제가 내 교제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공민주교에서 공부한다고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전화번호에 내 번호가 저장돼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다니까. 중간에 이찬하지 말아볼까? 못한다니까. 그리고 조금 힘들고 그런 날에 좀 잠이 오는데 아유 책 그래도 명상 한 두 개는 보고 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시험장 들어가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제 가람 들어가세요. 어떡해요? 해커스 책 찍어서 프로필 사진 바꿔주시고요. 2025 새로운 시작으로 상태 메시지를 변경 부탁드립니다. 어떡해요? 지금 당장. 이런 다짐들이 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시간 절대 졸지 않을 거야. 실제로 한 번도 안 졸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때니까 한 번도 지갑결석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때니까요. 맨날 고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열심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공인유기사 시장에서는 정말 많고요. 그분들은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왕 시장한 공부 1년에 끝내려면요. 다짐 굳게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두 번째 중개타 시험은 시작보다는 마무리 초심보다는 뒷심이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시험 뒷심이 중요한 시험 그래서 초반부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저는 간혹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초안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고 있으면 좀 안쓰러워요. 그래서 1, 2, 3, 4월 달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1, 2, 3, 4월 달에. 어? 그리고 5, 6월 달에 5, 6월 달에 가족을 포기하고 공부합니다. 얘는 맨날 라면 끓여먹고 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 시금을 전폐하고 곡기를 끊어버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병을 얻어요. 그래서 병원 다녀. 그렇게 이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초반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뒷심.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체력이 상당히 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많이 체력 부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시험 막판에는 많아요. 어? 선생님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요. 허리 아파요. 막 상담하라니까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허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것 같은데 그건 내 상담에 내 보고 어쩌라고 그러다가 응?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몰아붙일 아까 말씀드렸던 연차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가족들한테 양해 부분 내가 막판 넉 달 동안에는 조금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좀 양해를 좀 해달라 한다든지 회사라든지 양해가 되면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바로 이놈입니다. 슬럼프 슬럼프 나쁜놈 슬럼프 나빠요. 슬럼프 나빠요? 트럼프 아닙니다. 슬럼프 슬럼프 나빠요. 슬럼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7월달에 모의고사를 한번 찾네. 찾는데 점수가 42.5점이 나와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60점인데 어?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내가 무슨 부기관을 누리겠다고 지금까지 이 자격증 없이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뭐 무슨 바람에 물어서 이 자격증 딸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경기도 안 좋다는데 따지 말아 버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막 악마의 속삭임이지 하지마 하지마 너 작년에는 이맘때 술도 마시고 잘 놀았잖아 여행도 가고 좋았잖아 악마의 속삭임이 여러분들을 막 괴롭힐 겁니다. 그때 갑자기 공부를 포기하거나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시면요 중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오늘은 한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나중에 많이 소개해 드려. 슬럼프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 집 근처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대부분 유리문으로 돼 있거든요. 내부를 볼 수가 있게 돼 있다니까요. 약간 틈이 있죠. 거기 안에 들어가지는 말고요. 외부에서 유리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 동안 관찰해 보세요. 그분들 누구죠?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집 앞에 공인중개사를 관찰해 보면요. 딱 5분만 관찰해 보면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엄청 스마트하고 똑똑해 보여요? 안 그래. 이뻐? 안 이뻐. 옷 잘 입어? 센스 있고? 안 그래. 안 그래.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직증을 따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증을 따면 그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도 슬럼프가 왔겠죠. 근데 극복? 하셨겠죠. 그래서 시험 당일날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과목이 과락 면하고요. 평균 60점 이상 맞춰서 합격하신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저 사람이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극복을 못하시면요. 자기증을 따도 문제라니까 그분들과 경쟁해서 못 이긴다니까요. 그건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걸 극복 못해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슬럼프는 반드시 찾아올 거다.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시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도 많이 드리는 수업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수업하는 거 수동적 말고 능동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능동적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수업하다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이거 5개스터요? X개스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대답할 환경이 되면 O, X 이렇게도 적극적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고 혹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약간 끔쩍끔쩍 해봐. 응? O, X 이렇게 이불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수업에 참여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 상황이 되면 같이 한번 큰소리 내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업에 능동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저는 2002년도 13회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13회 때. 여러분들이 36회니까 여러분들보다 자격증을 따면 23회 선배예요. 23회 선배.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예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23년 선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자격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답하라고 하는데 입꼭 다물고 있는 거. 내가 같이 한번 따라해보자고 하는데 안 따라하는 거. OX인지 판단해보라고 하는데 판단 안 하는 거. 이게 과연 본인한테 유리한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참여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다더라도. 내가 그 성격상 이렇게 열심히 대답하거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이번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공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 한번 능동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 긍정적인 사고. 아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이왕 공부하는 거 좀 즐겁게 하자. 긍정적으로 즐겁게 하자. 이 얘기를 반드시 드려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뭐 가정사긴 한데 하나만 얘기해드리면요. 우리 딸이 올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내일 또 수능이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 조금 자기 실력에 비해서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축하할 일이죠. 고맙습니다. 옆에 계셨으면 제가 피자로도 한번 썼을 텐데 작년에. 실제 수험생들은 다 썼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논술을 6개 썼거든요. 논술을 6개 썼는데 6논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그런데 이제 특정 학교에서 이제 논술을 보고 나왔습니다. 논술을 보고 나왔는데 그 학과에 이제 경쟁자가 한번 27대 1, 30대 1 그래요. 4명, 6명 오는데 몇백 명이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술 고사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나올 때까지 종종 걸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이렇게 막 이렇게 종종종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막 시커멓게 나와요. 막 이렇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 경험해 보셨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요. 와 참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애가 과연 합격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무서워. 두렵고. 그리고 나온 애 중에서 공부 잘하게 보이는 애 나오면 막 어휴. 쟤는 공부 잘하게 생겼네. 그리고 또 논술 잘 쓰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런 관상이 있다. 논술 잘 쓰게 생긴 애가 나오면 아우 씨. 논술 잘 쓸 것 같아.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애가 딱 와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빠 나 잘 썼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그대로. 그러니까 그 주제어 중에서 주제어가 만약에 이행가 뭐 그때 그였던 것 같은데 이의 입장이었나 이해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의 입장이 맞으면 자기는 합격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잘 썼대요. 너무 잘 썼다. 그러니까 딸이지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불합격할 수도 좀 이따 결과 알려드립니다. 불합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그런데 부모로서 딸이지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잘 썼대. 잘 썼대. 긍정적인 사고잖아요. 어? 결과는 어떻게 됐다? 어 그 학교는 안 됐어요. 그 학교는 안 되고. 다른데. 육 논술을 써서 이제 두 군데가 됐고요. 두 군데가 됐어요. 두 군데는 예비 합격받고 두 군데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논술학은 또 나중에 다녔거든요. 시험 거의 막판 돼서 다녔는데 그렇게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애가 참 맑아요. 항상 파지티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이게 합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내내 떨어진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불길한 어?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하고 막 그래. 반드시 합격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왕 공부하는 거. 이왕 공부하는 거. 우리 왜 넷플릭스 OTT 같은 거 보다 보면 그 시리즈물 있지 않습니까? 그죠? 1화 끝나고 나면 어떡해? 아쉬워. 아쉬워. 너무 아쉬워. 이왕 보고 싶어. 이왕 바로 보지. 이왕 끝나고 나면 어떡해? 아쉽대니까. 저게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저게. 아. 뒷장면 궁금하네. 하고 또 3화를 본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날 밤 까는 거야. 어? 6개, 7개. 시리즈 10개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런 적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시리즈물을 마고 있자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내 강의가 1강이 끝나. 그러면 아. 저렇게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궁금해. 이 2강이. 안 궁금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아우. 저렇게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아. 2강 궁금해. 2강 듣는 거야. 2강을 제가 종료하고 3강 때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 저게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3강 궁금해 미치겠네. 즐겁게 합시다. 내가 즐겁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합격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1년 동안. 즐겁게 공부하면서 합격까지 다닐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리엔테이션이긴 한데. 복습해야 돼. 복습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한 문장 요약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를 하루에 치르는. 점수 몇 점이 2점, 2점, 5점으로 동일한. 절대평가 5지 3 다 기간식 시험이고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방법은. 내내 반복 또 반복으로 해결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 절대로 정지 버튼 때 금지해 주시고요. 지금 공부해야 될 것과 나중에 공부해야 될 것을 정함으로써. 양해 치지 말고 지금 공부의 효율성을 높여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해서 열심히 중과 하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문제 선별력. 선별력을 기르자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론에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많이 노출되어서 응용력을 많이 길러보시고. 실전모의고사 반드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부터 당장입니다. 계획표 짜서 저한테 점검 받으세요. 제가 계획을 한번 잡아봤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밀고 나가요? 어떻게 수정해요? 이렇게 식으로 한번 하시고요. 점검하실 때 저한테는 최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공부가 처음입니다. 저는 공부할 시간에 몇 시간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재도전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최선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라봅니다. 마인드 컨트롤. 이왕 공부 시작하시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동영상 미루지 않겠다. 다짐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무리까지 짓겠다. 우리 뒤침을 발휘하겠다. 그런 생각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 수업이니까요. 응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 공부할 내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즐겁게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입문 과정이 총 4주차 계획인데요. 이거 저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입문 과정 강의 계획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강의 계획표는 오늘 1주차 때는 공부 방법하고요. 두 번째는 둘째 시간에는 제가 26회 시험에 전망을 좀 해드릴까 싶어요. 26회 시험은. 아 26회가 36회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36회. 36회 시험에 전망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야. 36회 이렇게 출제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의 36회 전망. 2강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핵심 용어 정리. 우리 35회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용어 정리에서만 1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몇 개? 14개. 와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르시는 36회에서는 용어 정리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두 번이나 할 거예요. 오늘도 좀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도 부동산학 총론인은 용어들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거의 심화이론 수준으로 진행을 해서 입문 과정 얘기이지만 용어는 탄탄하게 좀 다졌으면 좋겠다 하고요. 우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학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 부동산학을 빛낸 19인의 위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 학자 정리입니다. 제가 학자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평균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 하나 포함해서요. 계산 문제까지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요. 지금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학자가 나오면 아이고 머리야 하고 학자들이 싫은 게 아니라 반가워야 돼. 어! 마르크스! 나 마르크스 아는데! 어? 어? 호이트! 나 호이트 전문가인데! 어? 어? 크리셀러! 이름도 아름답지? 어? 나 크리셀러 좋은데!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주차 때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 4주차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아 이거 중요합니다. 최소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어?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좀 이따 36회 전망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부 한만큼 점수가 나오는 파트. 어? 가성비가 가장 좋은 파트가 감정평가 론이거든요. 근데 감정평가 론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최소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 빼고는 거의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칙 부분을 3주차 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입문과정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학 개론 시험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때가 바로바로 바로 34회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촬영되는 날 기준으로 해서는 작년 시험이었죠. 그 역대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에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만점자, 100점 맞은 사람을 배출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 실력은 좀 어려울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웠다는 34회에서 만점을 배출한 부동산학 개론 강사니까요. 믿고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학 개론의 잔잔한 감동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험 전망과 바로 용어 정리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